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안의원 최서우 원장입니다 보통 생리통의 양상은 생리 첫날과 둘째 날에 통증이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완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종종 다른 양상의 생리통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생리가 끝나고도 2, 3일에서 일주일까지 통증이 지속되는 생리통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임상 경험상 성인보다는 여학생에게 생리 후에 통증이 더 심한 생리통이 자주 나타났는데 이는 성장기라는 특징 및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특징과 연관됩니다 왜 생리가 끝나고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지 또 여학생들에게 유독 더 그런 증상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생리초기에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자궁의 수축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의 강력한 자궁근육 수축작용은 자궁 내막에 완전한 배출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은 생리통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편하게 지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평소에 자궁근육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궁근육에 흐르는 혈류가 충분하여서 근육이 이완된 상태라면 자궁의 강한 자극이와도 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자궁의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라면 강력한 자궁 수축이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생리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생리가 끝나면 혈액이 소실되면서 자궁근육 내부의 혈액도 부족해져서 근육은 허혈상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궁에 다시 혈액이 채워지고 내막도 다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궁 수축 과정에 자궁근육은 단단하게 굳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궁으로 가는 혈류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굳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궁으로 가는 혈류 자체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생리 후에 자궁근육이 회복되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근육의 경직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시점까지 통증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단지 근육에 쥐가 나면 완전히 풀릴 때까지 계속 아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장기의 여학생들에게 더 두드러집니다 대한민국의 여학생들은 먹는 것도 부족하고 잠도 부족하고 학습량은 많으니 저절로 자궁으로 가는 혈류가 늘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혈부족으로 인한 다른 증상들과 함께 생리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생리통으로 고생하기 쉽습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1이고 17세의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생리 기간 중에도 통증은 있지만 생리가 끝나고도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져서 일주일 정도 이어지는데 아랫배가 당기고 아파서 허리를 펴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피로감이 심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평상시에 쉽게 어지럽고 두통이 자주 생깁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류량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약에서는 여성이 뇌와 자궁을 양두와 음두로 보아 상호간의 혈액을 주고받는 관계로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혈액이 부족하니 양두의 증상과 음두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상으로 보았을 때 자궁의 크기는 체중이나 체격에 비해 오히려 큰 편이었으나 작은 근육 상태는 허혈을 나타내는 힘색 음영을 보였습니다 성장기 여학생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자궁의 여행은 커졌으나 이를 채워주는 기혈은 아직 부족한 상태를 반영합니다 생리통을 비롯한 전신 증상 개선을 위해 기혈을 보충하는 팔물탕을 처방하였습니다 두 달간의 치료 후에 생리 시의 통증과 생리 후에 나타나는 통증 모두 소실되었고 어지럼증과 두통 역시 거의 사라졌습니다 피로감도 크게 개선되고 무엇보다 얼굴색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여학생들의 생리 후 통증은 성장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치료하면 상당히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뇌 기능 향상과 학습 능률 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되니 꼭 치료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